필수 위로가 분야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40% 정도가 나왔네요. 보시면 교수들이 전공의를 이번 가을 모집에서 뽑지 않으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과대학 교수를 향해서 포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가 찰 겁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참 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평생 동안 사람을 살리고 하는 부분을 보람으로 여겨왔던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여기 sbs가 전국 38곳 의대와 병원의 교수 3천 명 굉장히 이름들 방대한 설문조사네요. 응답자의 50%는 하반기에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고 40%는 자기 병원 출신만 뽑겠다고 하겠고 전공의 복귀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전에도 49.4% 내년도도 어렵다는 응답이 40%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전공의들이 복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40%나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신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3천 명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본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40%는 자기 병원 출신만 뽑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왁왁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품질관리라는 부분을 아마 이분들은 중시할 겁니다. 전공의가 오면 자기 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화력을 여러분들 뿜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학부 때부터 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닌가 학생들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40%는 자기 대학을 뽑고 60%는 타 대학을 뽑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의료공백 해소로의 수련병원들은 올해 하반기 가을턴 전공이 760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제자로 못 받아린다고 밝히는 어디 이야기 드렸죠. 보이콧 교수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공의 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 대응 카드를 마련하고 아예 그냥 정부가 다 뽑아가지고 강제 배정을 해버리면 간단하겠죠.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물론 정부가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제쳐놓고 이 교수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또 협박을 하는구나 아예 있는 교수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이러면 가면 갈수록 듣는 겁니다. 이제는 내놓고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아주 손에 꼽을 정도면 그만큼 여론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뽑지 않았다고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입증이 가능하겠냐. 교수를 처벌한다고? 당신들 하질 못할 거 당신들도 알잖아. 전공의들에게 온갖 엉터리 협박을 다하다니 결국은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금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까지 나가면 의료교육은 아예 바로 붕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지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정부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런 어이없는 의사들의 화만 복도두는 생각만 하는 게 기가 찹니다. 교수들이 사직하는 것을 등을 떠밀고 있는 꼴입니다. 당신들 교수들마저 그만두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협박을 하냐. 정부 정책은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를 압박하면 사표 쓰고 나갈 교수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공의들은 더 안 돌아올 겁니다.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례분별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방황이. 여기 손해배상 맞을래 사직할래.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이렇게 전공의들이 없이 2년 정도 가다 보면 실제로 필수 의료인력이 급격히 절백이 될 건데 결국 윤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박살낸 다음에 멈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25일 날 대통령 말씀을 하긴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거의 본인이 내려오거나 내려오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구나. 본인이 내려오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한국 의료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나 양단의 여러분들 길밖에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코너에 몰렸나 봅니다. 국정조사하게 생겼으니까 탈탈 털리는 게 생겼으니까 다시 공격 모드를 취하는 것 봅니다. 그나마 힘든 상황에 대학에 남아있던 교수분들까지 다 몰아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 화이팅 이렇게 외쳤네요. 어제 분위기가 느꼈지 않습니까 25일 날 여러분들 대통령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잽싸게 여러분들 26일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의료를 뭘 알겠습니까 7월 말까지 의료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 양반이 바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는 몰랐는데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또 올수하고 나왔구나 그렇게 이야기 든 거죠. 행안부 장관이 뭘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우리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함을 쫄쫄쫄쫄 따라다니겠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서울법대 출신이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그만두든 모레 그만두든 어차피 선거하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해먹을 겁니다. 3년 뒤에 그만두나 1년 뒤에 그만두가 그냥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해먹든 간에 TV 나오는 사람만 달라지는 거죠. 벌써 싹수와 끝에 다 보였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받지만 모두가 합해서 나라가 넘어지는데 다 힘을 더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민주당이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알아가면 죽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민주당이 목표라는 것은 빨리 끌어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하는 모든 입법 조치는 하나도 여러분들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알아가지고 뭐죠 막 의료를 그냥 망가뜨리고 뭡니까 사람들한테 뭐 니 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표정 가정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일찍 다 본 거죠. 새로운 것도 없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답답하시가 길중님께서 사무실에 앉아서 입과 서류로 벌어먹는 사람들은 글씨 한 번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됩니다. 현장에선 주사 약 칼 등을 한 번 잘못 쓰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상상도 못할 고급 인력이란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조심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 분야를 여러분들 인정하고 그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밀어붙이기란 것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오만한지 얼마나 이런 무지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의사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외과의 사람 메스를 잘못 쓰면 그냥 사람이 죽고 살지 않습니까 그건 지우기로 지우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의과 교육을 여러분들 외과를 지금 현직 외과분께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을 때 해부 실습에서 배운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한부의 박리 이걸 여러분들 분리시키는 작업에 그 메스의 감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본인이 알아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테슨 날리지 암묵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 분야 분야마다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감히 축적되는 노하우 도저히 말과 글로서 상대방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손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현대 의료기기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의사들 특히 외과의사들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송을 보시고 다른 의사분 한 분이 이런 걸 남긴 겁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의학 교육과 수련 과정은 이전의 저와 다른 새로운 인간으로 체롭게 태어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가 이렇게 의료 분야에 대해서 논평을 하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분야는 의료 분야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의료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이러분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료 분야를 들여다본 겁니다. 분야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 어려움 이런 부분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다루는 겁니다. 저는 그 해부학 실습에 대해서 외과의사분이라면서 장문의 글을 어제 소개하면서 그게 뭔지를 막연하게 저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카피, 복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그 사람만의 독특한 기술이라는 거죠.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서 한 외과의사분이 점심 식사를 댁에 사시고 오시다가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불의로 돌아가서 제가 굉장히 애쓰게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아깝게 불의의 사고로 떠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죠. 수많은 의사들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거를 존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인 겁니다. 야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 문과 출신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직함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책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냥 때려 밀어붙이고 그 사이에 누가 죽어 나가든 부시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한미를 느끼는 거죠. 완장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건국이 돼서 한 80년 가까이 되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나라가 되고 외관도 뻔떡한 여러분 건물 같은 걸 지을 때가 됐지만 정신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낙후가 된 겁니다. 이번에도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부안회동하는 대중들을 보게 되면 키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사회주의를 가더라도 막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좀 선전선동을 해가 여러분 돌리면 그냥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전산업이 이런데로 60년 70년이 걸리는 산업을 전부를 뭡니까? 한 대원에 다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들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개탕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기반을 만들려면 원전산업의 기반을 만드는데 70년 정도의 엔지니어들의 노고와 땀이 여러분들 배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여러분들 미국의 선교사나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브란스를 만들고 지금 고대 의대 여러분 전신을 만들고 이완의대 전신을 만들고 처음부터 대부분의 뭡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씨앗을 뿌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화가 하는 일은 한 100년이 걸린 겁니다. 100년이 그럼 그 안에 도제 시스템이라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련 시스템 같은 게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뭡니까? 날줄과 시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쌓여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체를 다루듯이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뭡니까? 고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뭡니까? 한 방에 뭡니까? 마치 피의자와 함께 여러분들 그냥 조사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했으니까 나라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gwk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학 교육과 수련 과정을 제가 받으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의사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포들이 주변에 암이 걸리신 분들이 생활에 성공하는 경우보다 한국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분들 주변의 분들이 생활에 성공하는 게 월등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우수한 이런 인재들이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다 밀집해서 포진되어 가지고 조기 진단 조기 여러분들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 수명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